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남포면 이연희지 경찰무용 내 위령탑에서 제41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가졌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주간으로 열린 위령제에는 김동일 시장과 양수현 지회장, 추모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수현 지회장은 추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호국 영영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